김희재 이모 서지호 인생동반자 서지호니움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서지호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며 1971년 5월 11일 전남 광양시에서 태어났죠. 1991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송광호의 곡 바닷가에서로 입상한 후 1993년 1집 앨범 타이거 레디 타이틀곡 홀로 소개를 들고 락커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2000년 트로트로 전행하여 어디갔을까 아카시아 하이하이하이 바짝 가요 가세요 하니하니 돌리도 수리수리술술 등의 노래를 발표했고 그중에 돌리도가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죠. 김희재 서지호 덕에 스키장 워터파크 처음 가봐 특별한 16년 2년 스타다큐 마이웨이 김희재가 서지호를 향한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21일 오후 방송된 티비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돌리도의 역주행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서지호는 미스터트롯 탑6 김희재를 만나 24살 나이차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을 보여줬죠. 서지호와 진미령의 만남 진미령을 만나 서지호는 언니가 잘 챙겨줬다. 그때 그 배려가 정말 좋았다라며 과거 친해지게 된 계기를 언급했습니다. 진미령은 가위를 꺼내 음식을 작게 썰기 시작했는데요. 평소에도 가위를 들고 다닌다는 진미령은 조금 먹는다. 팬들을 실망시켜 드리기 싫다. 팬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서지호는 그냥 봐도 멋있다.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최고로 아름답게 한다라고 진미령을 극찬했고 진미령은 팬들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같다. 너도 그렇게 해. 라고 애정을 담아 조언했죠. 서지호 김희재 만남 김희재의 방문에 서지호는 어떻게 왔어? 라며 반가움을 보였습니다. 김희재는 이모가 있는 곳이면 와야지. 라며 다정하게 답하기도 했죠. 서지호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했다. 진심이 느껴졌다라며 김희재와의 첫인상을 언급했는데요. 김희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모, 조카 사이로 지내고 있다. 남을 조카처럼 자식처럼 하기가 쉽지 않다.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다라며 서지호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서지호는 저는 그때 아들이 있었다. 제가 키우지 못했던 여러가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다른 꼬마 친구들하고 희지하고 달랐다라며 말하기도 했죠. 김희재는 아들이랑 사우나도 자주 갔다라며 남다른 인연을 전했습니다. 김희재는 이모 덕분에 처음 해본 게 많다. 스키장도 처음, 워터파크도 처음 가봤다. 가족 여행 갈 때 함께 데려가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지호는 좋은 것,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싶다. 지금은 다 데리고 다니고 싶다라고 덧붙였죠. 서지호는 희재가 연예계에 들어오고 나서 희재 눈에 내가 작아 보일 것 같았다. 더 자랑스러운 이모가 될 수 있었는데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지호는 이모가 더 잘 돼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더 잘 돼 있었으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고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를 들은 김희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모가 작아 보였던 적도 없고 어렸을 때 마음 그대로 가수 서지호다. 진짜 저한테는 이모가 최고다라고 말해 서지호를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서지호와 김혜원의 만남 서지호 김혜원과의 우정공개 늘 빚이 있어 서지호는 이혼 후 배결된 아기를 친정집에 보내며 힘들었던 순간 손을 뻗어준 절친이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큰남자, 뱀이다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김혜원과도 만났습니다. 김혜원은 서지호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며 처음 만났는데 동갑에다 털털한 성격 등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30년 넘게 우정을 쌓아왔죠. 두 사람은 음반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의 앨범 도움을 도우며 가수 활동을 이어 왔고 서지호는 당시 인기가 많던 김혜원에게 지금의 남편을 추천하며 오작교 역할을 했습니다. 서지호는 빚더미로 인해 밤 업소를 전전하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기은이에게 늘 빚이 있다라고 고마워한다고 해 뭉클함을 자아냅니다. 서지호의 결혼과 아픈 이혼 김혜원 싱글맘 서지호 200평 신혼집에서 아들과 추워 떨고 있더라. 마이웨이 김혜원은 지호가 우리 또래 가수 중 가장 먼저 시집을 갔다. 남편이 사업가라고 하고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고 얘기 들었고 시집 가자마자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연희동에 200평 가까이 되는 신혼집에 제가 놀러갔더니 이렇게 추울 줄 몰랐던 거다라고 과거 서지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김혜원은 너무 추운 겨울날 아들이 갓난 아기인데 냉꼴에 누워있는 거야 집은 큰데 너무 추워 너 왜 이렇게 추운데 있냐고 하니 기름값이 없어서 이러더라 너무 속상했다고 안타까움을 도려냈죠. 서지호는 사실 그때는 초라한 상황을 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혜은이가 다음날 계좌로 돈 붙여주고 그게 어쩌면 너한테 신세를 진 첫 시작이었던 것 같다. 사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본인도 거의 가장이다시피 했고 그랬는데 돈을 거절하니 너 주는 거 아니야. 네 아들 주는 거지 하니 더 거부를 못하고 고마워 받을게 하고 받았었다. 지금도 빚이에요. 라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서지호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고 저도 그걸 버텨내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유지하고 헤어졌어요. 나한테 있는 거 다 가지고 가도 우리 아기는 안 된다고 했었고. 라고 아들의 삶에 이유가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혜원 서지호 트롯 여가수 축구단 FC 트롯 퀸즈 4월 8일 창단식 인기 트롯 여가수들로 구성된 축구팀 FC 트롯 퀸즈가 창단했습니다. 4월 8일 인천 부평의 부평 테크노 타워 제임 풋살장 FC 트롯 퀸즈가 성대한 창단식을 갖고 트롯 가수 여자 축구팀 탄생을 알렸죠. 최근 여자 축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창단한 FC 트롯 퀸즈는 자타공인 최고 인기 최강 여자 트롯 가수 라인업을 마련했습니다. 여자 트롯 가수 가운데 운동부 출신이 주축이 돼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죠. FC 트롯 퀸즈 멤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혜원 서지호 박주희 지원이 별사랑 요요미 마이진 소유미 장혜리 이소나입니다. 성남 일화 등을 거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헛다리 집계의 원조 이상윤이 감독을 맡았으며 김동훈 김동섭 등의 고치진을 꾸렸습니다. 팀 창단 관계자인 신민수 대표는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체력 기술 등을 연마해 전국 각지의 여자 축구팀들과 도장깨기가 이어질 것이며 트롯 가수들의 침묵을 다지고 방송 활동도 같이 하는 등 건강한 침묵 단체로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창단식 이후 바로 첫 훈련에 돌입한 각 선수들은 열정적으로 훈련에 참가했으며 팀이 성장해 나가는 훈련 영상 및 경기 모습은 유튜브 채널 FC 트로트 퀸즈에서 공개됩니다. FC 트로트 퀸즈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른 여자 풋살 팀들과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FC 트로트 퀸즈 파이팅! 트로트 가수 서지호 김희재님의 우정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